이야 이니입니다 이번 영상은 영웅으로 밀리도끼입니다 이 유즈맵은 영웅으로 밀리를 돕는 간단한 유즈맵인데요 우연히 들어간 게임에서 재밌는 상황이 연출돼서 영상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영웅으로 밀리도끼 출발 저는 랜덤으로 할 겁니다 어.. 영웅 랜덤으로 할 거예요 이거 영웅으로 밀리도끼거든요 영밀독 좋습니다 일단 아크메이지면은 기본적으로 워터 헬리메탈 가야 돼 어.. 밀리도 워터 헬리메탈 되게 강력하기 때문에 워터 헬리메탈 갑니다 같이 움직이면서 사냥할게요 뭐야 여기부터 가자 약한거부터 일단 잡고요 노랑님이 저기하고 일단 영웅이 두 명이고 밀리도 한 명이고 일단 민첩성의 책은 이 형이 먹어야죠 분홍님이 먹게끔 하고 한 번 더 뽑아줍니다 이동하자 먹어 먹어 왜 안 먹어 릴방 할 건데 미리 방제 복사하네 릴방 할 건데 미리 히든 영웅득이 4위어로 방제해 오케이 여기 일단 치고요 끌고 와 지금요 시야 157이래요 시야 150 조금 더 올라가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빠른 와이버가 안되요 저희 팀원이 오케이 저희는 최대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템 몬하냐 여질리티 슬리퍼는 민첩 캐릭인 우리 부동님한테 아이템 넘겨주고 근데 이제 나무 만화가 없어 만화가 좀 없네요 그리고 초반도는 노랑이한테 몰아줘요 초반도는 노랑이한테 몰아줍니다 노랑이 밀리하치는 분이라 노랑이한테 밀어라주는 게 좋아요 횟수 매뉴얼 하나 챙기게요 오케이 요거라도 먹어야지 일단은 오 야야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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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 찍어 핑 찍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공격해야 돼 이거 공격해야 돼 이거 혼내줘야 돼 저거 와가지고 잡아줍시다 여기네 가깝네 되게 가깝네 지금 봄이가 되게 가까운데요 지금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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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계속 공격하고요 옆자리였어 이렇게 가까울 줄은 아무도 몰랐네 절대 0.4 0.4 0 잡아 잡으면 돼요 한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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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들어왔다 워터랜드맨트 어차피 들어왔어 워터랜드맨트 어차피 들어왔고 어 얘 잡으면 돼 얘 잡으면 돼 얘 잡으면 좋아요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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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대만 더 한대만 더 아크메이징 다 잡았고요 좋아 자 얘 차는 쳐 쳐 쳐 쳐 쳐 쳐 쳐 쳐 내려와 오케이 잡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갑니다 차차차차 이득 받다 우리 이득 야 오케이 오케이 도망갑니다 불만 따라서 사냥하자는 얘기죠 일단 도망갈게요 좋아요 출발 이득 잘 봤어 우리 100 골드로 음 여기 가서 물약 좀 사거나 뭐 이런 이런 얘기죠 어 힐링 세이브이네 힐링 세이브 살고요 소형 클래스어도 사줄게요 둘 다 일단 나한테 발라주고 나한테 쓸만 쓸 수 밖에 없네 자 브릴리언 쏘라 배워줍니다 이 영웅의 존재 의미다 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구요 경험지책 오케이 줘요 불만 죽겠는데 이거 불만 죽겠어 아주 네 거의 그냥 밀리에요 저희는 영웅이 돼가지고 도움만 주는 겁니다 어 신발 좋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신발 누구야 이거 어 아주 좋아요 신발 아주 좋은 생각 스피드 부츠는 생명이지 아주 좋은 생각이었고요 게임 이름은 영웅으로 밀리 도끼 입니다 자 자 갑시다 여기 지금 본질 공격이야 일꾼 좀 털어주고요 일꾼 이렇게 어 일 못하게 해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이득이에요 일꾼 잡으면은 더블 이득이고 그래요 불만해서 죽진 않겠죠 어 뭐야 이거 야야야 뭐야 아 지금 우리 타워럿이 들어왔어? 타워럿이 들어왔어 우리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지금 개웃기다 이거 나 지금 타워럿이 들어왔어 어떻게 타워럿이 들어왔어? 타워럿이 도와줘야되나? 타워럿이 막아줘야되나? 여기 딱 끝내자 일꾼 다 죽이자 우리 다 죽이고 딱 끝났네 이거 졌는데 우리가? 우리가 졌네 이걸 지내 이걸 준다고? 와 운이 되게 유리한 줄 알았더니 이겼다고? 어떻게 이겼어? 일단 이거 잡아줄게요 어 잡아 이건 잡고 이겼다고요? 이겼다고 하는데 일단은 봅시다 어 진 거 아닌가? 진 거 같은데? 일단 이거 다 잡긴 했거든요? 이거 다 잡았어요 이건 어 이거 도망가고 있어 지금 막으러 오라고 했지? 이제 막으러 오래요 오케이 막으러 갑시다 가자 가자 우리 해골 많아 해곤데 해골 많아 해골 많아 막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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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일단은 돌아와 돌아와 오케이 다크메이지 쳐주고 타워를 날려야 되거든? 타워를 어 이 영 잡자 일단 멀링크 도망갔네 일루와 아 이거 안 좋다 자 어떻게 도와줄까? 어 여기 봐봐 일꾼 일꾼 피전들아 싸우는 거 봐 개웃기네 지금 뭐야 블레이드 마스터 힘 냅니까? 블레이드 마스터 힐링이랑 일단은 클래스에 대한 먹어놔야겠다 그래 놓고 회복 좀 한 다음에 아 이거 워터 뽑아야 워터 2레벨 그렇지 워터 2레벨 타이밍 중요합니다 워터 2레벨 타이밍 어 2레벨 타이밍 중요하고 얘 얘 얘 얘 얘 얘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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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얘 잡아 오케이 잡았고 좋습니다 어 따라가 따라가 워터 아크메이지 공격해줄게 아크메이지 아크메이지 공격하구요 아크메이지 잡아 아크메이지 잡으면은 끝났어 오케이 아크메이지 잡았어 이식금 잡았구요 받았고 요거 잡아 요거 워터 리벨 타이밍 잡고 여기 지금 일 못하고 있지 지금 일 못하고 있어 일 못하고 있어 일 못하고 있어 이걸 이긴다고? 올라와 올라와 일단 회복 물약 좀 살게 했어 물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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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어 손 쓸지 말고 여기밖에 없어? 물약 너무 머네 아 여긴가? 여기여기 가서 물약 좀 살게요 좋아요 아 여기 지금 피전트 계속 따라가 있어 피전트랑 피전트 계속 따라가고 있네 배달 일로 와가지고 물약 좀 살게 아 없네 다 떨어졌어 이제 들어와 돌아가세요 돌아와 이걸 부셔야돼 근데 안그러면 이게 답이 없어요 이걸 부시지 않으면 답이 없어 미래가 없어 부셔야될 것 같고 영웅 1레벨은 깨끗해야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좀 귀찮아 나 여기로 와서 여기서 살게 템 싸일 둘다? 여기 두고 있었잖아 몬터였나? 딸피였네 이거 잡아야겠다 경험지 먹자 이 와중에 사냥하는 거 맞나? 불러와가지고 여기서 물약 챙긴 다음에 여기 도와줘야돼 와 여기 지금 어떡해 이거 난리 났어 지금 근데 노랑이 잘해주고 계셔 우리 지금 노랑이 잘해주고 있어 노랑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다른 일꾼 잡아 오케이 일단 여기서 힐링 세입은 좀 많이 사줄게 이거 지금 보니까 이거 많이 필요하네 텔레포테이션은 지금 안되고 어 일단 만화 한번 채워 회복해주고 힐링 세입 챙기고요 호랑 이밤님 빨리 감사합니다 빨리 뛰입니다 빨리 뛰어 여기서부터 뽑아 워터할림스타 여기서부터 뽑고 갈게요 알터 깨가지고 부활 못시키기 하려고 하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어 나는 무조건 아크메이지를 잡던지 아니면 타워를 줄여 여기 타워 지금 공격하면 되겠네 아드타워 공격합니다 좋아요 아파 워터 하나 더 워터 하나 더 워터 하나 더 워터가 녹아 보면은 이 친구한테 녹아요 아케인한테 아케인을 빨리 부시는게 핵심이야 아케인이 소환소에 추가됨이 아마 들어올거에요 그래가지고 아케인때문에 녹는거고 아케인 빨리 부실게요 아케인만 물려내면은 이거 무조건 이기는거야 자 다시 공격 흰 클래스트 하나 먹구요 끊긴 해 자꾸 괜찮아 이거 먼저 부셔 이거만 일단 부시세요 이거 부셨으면은 일단은 뒤로 와가지고 클래스트 먹고 끝났다 바로 옆에 바로 옆일 줄은 진짜 몰랐네 근데 배 웃기네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좋습니다 파워를 밀어내고 있어요 어디가서 멀티했나 멀티하진 않았겠지 멀티하진 않는 거 같은데 버터 엘리메탈 보안 해가지고 보냅시다 이거 부지면 끝이겠지 지금 비전트랑 계속 싸우고 있는 거 같고 요거 일단 공격해 줍니다 본진부터 본진부터 날려주세요 본진부터 영웅 안 나오는 거 같거든요 지금 구도 봤을 때 뭔가 영웅 없어 지금 소형클래스 하나 더 쓰고 공격해 레벨 차이 나서 이겨 무조건 구석을 일단 들어오고요 마나 채워야 돼 마나 채우고 오케이 하나 더 워터 엘리메트 하나 더 이리로 와 이 자식아 워터 엘리메트 두 마리다 이 자식아 이리로 와 워터 두 마리라고 야야 설마 이거 엠신공 하려고 채워 평타 치고 그렇지 그렇지 공격하고 평타 치고 좋아요 평타 쳐 평타 쳐 얘부터 잡아 얘부터 절대 얘부터 잡아 달해 도와줘 그렇지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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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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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가 따라가 스피드 붙이야나 수분 오케이 좋았고요 이게 끝났다 좋아요 승리